1년에 단 한 번입니다 2019년 단 한 번 이 가격으로 초고속 파워블렌더를 만나실 수 있는 가격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초특가 진짜 단 한 번 발견하기 너무 힘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비타민C 들어간 거 잔뜩 갈아먹고 왔거든요 이렇게 건강 챙기시면 돼요 딱 한 번 이 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밀턴비치라는 브랜드는 다들 아실 테죠 더더욱이 오늘 이 가격은 방송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행운이 되실 수 있는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특히 브랜드부터 보셔야 되는 게 110년이 넘어간 미국에서도 소형 주방가정 1등 판매 브랜드 저희 해밀턴비치로 함께 할 거고요 초특가예요 근데 그냥 초특가가 아니라 초고속 블렌더가 5만 원대 이 가격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오줌만 나오는 이 가격 2019년 단 한 번 이 가격으로 보여드린 생방송이니까 이게 놓치지 마시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좀 면역 챙기시고 건강 챙기실 때 해밀턴비치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쪽에 놓여있는 이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 스텐레스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 중요한 건 용기를 많이 드립니다 지금 1,2,3,4,5 보이시잖아요 진짜 저희 5만 원대로 초고속 블렌더를 가져가시는데 1번,2번,3번,4번,5번 용기만 해도 5개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700ml,350ml 총 5개를 챙겨드리고요 칼날도 저희가 10자날, 1자날 두 가지를 챙겨드립니다 칼날 두 개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900와트에 강력한 모터가 들어갔는데도 5만 8,800원이면 이거 정말 맞는 가격이야? 맞습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가격이야 초고속 파워 블렌더를 5만 원대 가져가시고 사이드도 딱 좋아서 넣었다 꺼냈다 무겁게 하실 필요 없어요 탁 챙기시면 되는데 그렇죠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고객님 우리가 이제 환절기에 들어왔습니다 내일이 쳐서예요 벌써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장된다고 하는데 건조하고 뭔가 건강을 챙겨야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샐러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이거 하나 먹더라도 부드러운 부분만 먹잖아요 씻기 편한 부분 그렇죠 이런 입 쪽은 안 먹어요 또 근데 이걸 먹기에도 어려워요 왜? 지금 보시면 이런 껍질이 있다 보니까 내가 삼겹살 먹을 때도 깻잎 5장, 6장 상추 5장, 6장 이거 먹는 게 다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안 갈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건 알지만 왜 못 드세요? 씹어 먹는 게 어렵거든 맞아 근데 이걸 만약에 싹 갈아서 내가 주스처럼 먹는다고 하면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섭취량을 대부분 다 드실 수 있겠죠 아니 한 컵으로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가 용기를 5개나 드리잖아요 이렇게 딱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고 그때그때 다 갈아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비타민C 있죠, 비타민E 있죠 다 있잖아요 딱딱한 천도복숭아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 주스 바에서 얼마인데요 그렇죠 나도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매번 사 먹기 힘들어요 진짜 주스 바 다섯 번 가면 이 가격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연을 통째로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통으로 다 넣으시고 지금 보시면 청포도뿐만 아니라 사과 이렇게 큰 사과 들어간 거 보셨어요? 통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900와트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는데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용기만 살짝 돌려주시면 알아서 싹 갈려 나와요 이게 힘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5만원대에 만나는 미니 맥서기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건 초고속 파워블렌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객님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안쪽에서 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님 지금 보시면 칼날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칼날 칼날을 잠깐 봐주시면 칼날이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래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칼날이 유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유겹으로 되어 있으나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잘 갈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겹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이 900와트의 힘이 위쪽으로 다 올라가죠 빠르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재료의 순환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쪽에서 700ml의 대용량으로 한 컵 주스, 건강을 위한 주스를 이거 하나로 다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죠 아니 너무 간단하고 편하지 않아요? 자리 많이 차지하지도 않죠 한 컵이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잘 갈리죠 보통 이만한 거 꺼내야 잘 가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보통 고객님 900와트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쓰는 대용량 미석이 있죠 3리터, 4리터짜리 그게 보통 700와트입니다 그러면 900와트에 이미 이 작은 용기에 들어가면 얼만큼 힘이 농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곱게 잘 갈아들입니다 그러니까 900와트의 힘은 이런 거고 좀 전에 저희가 이 통사가 넣었었잖아요 아니 통사가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사과 조각 하나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초고속의 터워블렌더를 그렇습니다 5만 원대로 방송하는 건 딱 올해 단 한 번 생방송이고요 맞습니다 추석 전 단 한 번 아니에요 올해 단 한 번 더 하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정 수량이고 5분 뒤에 공짜 찬스도 뽑을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보여드릴 건 저희가 얼음 갈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기준이죠 그렇죠 단단한 거 지금 보시면 보온병에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안쪽에 쭉 한번 넣어보고요 역시 칼날 딱 끼시고 고객님 우리가 아이들이 아무래도 오줌 날씨는 낮에 덥잖아요 낮에는 또 아이들 땀 많이 흘려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낮에 더울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갔다 오고 나면 시원한 거 먹여야 되잖아 꼭 그렇게 빙수를 사달래 그러니까 그게 하나에 얼만데 아니 아이스크림 먹던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쉽게 만들어서 과일 빙수나 팥이나 인절미만 올려주면 우리 아이들 간식거리로 너무나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집에서 하기 힘들었던 건 이마한텐 안 갈려서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좀 번거로운 것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어머 벌써 다 됐어요?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얼음이요 갈려나오는 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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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너무 자신 있게 내리쳤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안쪽을 들여다보시면 뭐 하나 안 갈린 게 없죠 아니 진짜 잘 갈렸죠 와 포슬포슬해 이게 진짜 말로 만들었던 그 눈꽃 그러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그냥 그리다 담기만 하시면 돼요 와 이렇게 딱 담아내시고 집에 여러 가지 과일들 있잖아요 과일 좀 얹어주시겠어요 그렇죠 과일만 살짝 이렇게 얹어주시면 이게 뭐 근사한 한 그릇의 빙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끝이에요 이렇게 살짝 얹어주시면 이거 한 그릇 만들어내는데 지금 뭐 저희 1분도 안 걸렸잖아요 아 이거 백화점 위에 타는 그 빙수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얼음까지 달려가는 거 보셨죠 음 그리고 이제부터 참 많이 또 먹일 게 이거 등산시 있고 이게 건식 선식 미숫가루 이런 거 만드시는 건데 이런 곡물을 한 번 볶게 되면 상당히 단단합니다 음 그렇죠 근데 금세 이게 미숫가루가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쭉 갈립니다 아니 너무나 빠르게 와 진짜 빨리 잘 되죠 그리고 어차피 아침에 많이 차려져도 안 먹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선식 하나 갈아서 네 우유에 딱 해서 주시면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 가는 동안 이 옆에 있는 거 한번 갈아 볼게요 저희가 커피 카푸치노 이거 한번 준비해 봤는데 네 여러 가지 얼음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근데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근사하게 뭐라 그럴까 음료수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죠 아니 여기 들어간 재료가 음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요 네 사실 미스커피 하하하하하하 우유 맞아요 근데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가 되는 거예요 프라푸치노를 이거 약간 좀 슬라이 약간 뭐라 그러지 시원하게 먹는 거 그것처럼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살짝 나온 거 보시면 맛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살짝 하시고 여기에다가 휘핑크림 있죠 휘핑크림만 살짝 이렇게 얹어내시면 근사한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아니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갈았던 거 선식 미숫가루인데요 고객님 이게 정말 요즘에는 방앗감도 별로 없어요 방앗간 가서 이만큼 갈지 어우 고소해 고소해 앞쪽에다 덜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나오는 양이 물론 많기도 많지만 달려 나오는 결과물이 다릅니다 이거 한번 살짝 눌러보면요 우리가 미숫가루 곱게 밀가루 빼면 이렇게 자극나죠 와 참 곱다 저희가 분쇄용 칼날까지 또 챙겨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 칼날만 두 개 가져가시는 거예요 분쇄용 칼날 이렇게 곱게 가시면 되는 건데 그렇죠 저희 오늘 구성이랑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다섯 개 용기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네 중요한 건 브랜드를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자 미국의 소형 주방가족 1등 브랜드 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밀턴 비치 그렇습니다 모터와 달라요 근데 지금 초고속 파워 블랜드로 초특가 앞에 1자 2자 있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5만 원대로 초특가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앞으로 방송 계속 못합니다 저희 단 한 번의 생방송이자 단 한 번의 이 가격으로 챙겨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저희 공짜로 받으실 분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2분 안에 들어오세요 5만 원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